자 18장을 보세요 18장은 문왕이 대덕을 차지했었던 흉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순임금에 대해서만 말했었지 문왕은 벌써 주나라 하은주에서 주나라의 시주가 문왕이신데 문왕의 대덕이 되는 거예요 제왈무우자는 기유문왕호신자 홍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우자는 근심이 없는 사람은 그 오직 문왕이실진자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있어요 이 왕계위부하시고 그 왕계도 제후였거든요 제후의 덕을 지으셨던 왕계같은 분을 아버지로 삼았고 이 무왕위자 하시니 이 무왕이 직접적으로 주나라를 건설한거지요 혹은 주를 물리치고 정식으로 주나라의 시대를 열은거지 문왕은 터전을 닦은 분이고 그러니 그 훌륭하신 왕계로 아버지를 삼고 또 성인인 무왕으로 자식을 삼았습니다 그 작지 여신을 그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 왕계죠 왕계가 작지할 때 작자는 왕업의 기초를 닦은거야 그 아버지께서는 왕업의 기초를 닦으시거늘 그 문왕의 아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술진인가 그것을 밖으로 나갔다 이거야 이거야말로 정말 정말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의 입장이지 차는 언 무망지사라 이것은 문왕의 이를 말했다 서의 언 왕계 기 근 왕가라 하니 서는 석영이에요 서경에서 말하기를 왕계가 그 근자는 부지런할 근자지요 왕가 왕의 집안에 부지런히 했다 즉 왕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기반을 닦았다 라고 했으니 개 기 소작이 역 적공 누인지사여라 대개 그 작하신 것이 작이라는 것은 왕업의 기초를 만드신 것이 또한 적공 누인지사야 공을 쌓고 누인 누자도 이게 포갤누자거든요 여러 누자니까 인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포개지고 포개지소 그 공 때문에 그 왕업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하루아침에 드는 게 아니다 무왕이 이제 무왕에 대한 일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있죠 무왕이 찬 태왕 왕계 문왕지 서하사 그 무왕이 태왕과 이 태왕이 이제 주나라의 시절을 모시는 분이죠 용비어천가의 태왕에 대한 얘기 나오지요 들어봤을까요 태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나라의 기반을 마련하듯이 우리 조선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용비어천가를 썼지요 태왕 왕계 문왕의 서는 왕업의 실말이지요 왕업의 실말을 찬 이유를 찬자요 이어서 계승해서 일 융의이 유천하하사대 융의라는 것은 갑주니까 이게 정벌이에요 정벌 일은 한 번 한 차례 한 차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무기를 들고 폭군이었던 그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 주를 정벌해서 유천하하사대 천하를 차지하사대 신 불실 천하디 현명하사 자신은 전쟁을 하면 분명히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고 에이 그 놈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될 텐데 그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불실 천하디 현명하사 천하의 현명 흔히 드러난 명예를 실추하지 않으셔서 잃지 않으셔서 존이 천자시고 그 뒤로 바로 어떻게 됐어요? 높은 자리로 말하면 천자가 되셨고 부유 사해진의 하사 부유하기로 말하면 사해를 다 차지해서 종료 향지하시며 자기 윗대주 조상들을 그 천은 천자가 돼서 천하로 종료를 흠향을 하게 됐으며 재향을 올렸으며 자선 도지하시니라 나중에 무왕의 자순들도 그 자순들을 보호해 줬어요 자순들이 서로 보호를 받게 해주셨느니라 이것도 비이은의 큰 자리 갖고 말하죠 천하를 가지고 말한 자리니까 차는 언 무왕지사라 이것은 무왕의 일을 말한 것이다 차는 개야라 차는 기승할 개자의 뜻이에요 태왕은 왕계지 배야라 여기서 말한 태왕은 바로 왕계의 아버지가 되신다 서예은 태왕이 조기왕적이라 하고 서경에 이르기를 태왕이 조기왕적 왕의 자치죠 왕적의 조자는 비로소 조자예요 비로소 기초를 닦았다라고 하고 나중에 그 천자가 될 기초를 태왕이 닦기 시작했다고 시예은 지우 태왕하야 실시 전상이라 하시니라 시경에 이르기를 지우 태왕하야 태왕 때에 이르러서 실제로 비로소 시작했다 전상 전자는 이게 갈가먹을 전자야 그 폭군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그 상나라를 서서히 초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한 거죠 갉아먹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슨 벌레가 나뭇잎을 이렇게 갉아먹는다 하는 것처럼 서서히 그 중국 거대한 땅덩어리 중에서 폭군 주가 다스리고 있던 주가 9주였는데 9주였는데 나중에는 이 문왕 때 와가지고는 3개 주만 주한테 남아있었고 나머지는 6개 주는 문왕한테 다 귀의를 했어요 근데 그 시작은 바로 여기 태왕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지 민심을 서서히 이렇게 사게 된 거지 서는 업야라 여기 서자는 실말이 서자지만은 일서자예요 무슨 일입니까? 왕업이지 왕업이다 이거지 융의는 갑주지속이니 갑은 갑옷이고 주자는 투구주자예요 갑옷과 투구의 그런 종류니 일융의는 한 번 융의를 입었다라는 것은 무성문이니 여기 일융의 이 말은 서경에 무성이라는 글이 있어요 편명 이름이에요 무성은 무왕이 전쟁을 하러 갈 때 그 상황을 기록하는 글이 무성이에요 그러니까 일융의 이 세 글자는 서경에 있는 무성편에 보이는 글이니 언 일착 융의하야 이 벌주야라 그 말 뜻은 뭐냐면 한 번 융의를 착 입어서 벌주야라 혹은 주를 정벌했다는 말이다 무왕이 말 수명이 여신을 무왕이 늙음하게 수명 천명을 받으시거늘 천명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일인지 아시죠? 천명을 받아서 천자가 되시거늘 이 말자는 늙음하게 늙음은 곧 죽지요 주공이 성문무지덕가사 주공에 대한 일을 말한거에요 주공이 성왕은 이게 무왕의 아들쯤 되나 그렇게 될거에요 근데 다섯살때 임금이 됐대요 천자가 됐대 그 성왕의 삼촌이 주공이거든 주공도 성인으로 인정하는 분이에요 주공이 성문무지덕가사 문왕과 무왕의 턱을 완성해서 추왕, 태왕, 왕계 하시고 태왕과 왕계를 추존해서 왕으로 높이시고 추존이라는 말 아시겠어요? 돌아가신 후에 그분을 높이는 걸 추존이라고 그래 추왕이라는 말은 태왕은 본래 제후였고 왕계도 제후였는데 그분들을 추존해서 천자인 왕으로 추존했단 말이지 그리고서는 자신의 입장이 지금 뭐죠? 이게 천자잖아 그러니까 상사, 선공, 이 천자질이 하시니 사자는 제사진의 사자에요 위로 선공들을 선공은 여기서 말한 태왕이나 왕계같은 그런 선공들이에요 선공들을 천자의 예로써 제사를 하셨으니 사레야, 다로, 제후, 대부, 급, 사서이라니 이렇게 자기 현직책에 맞는 걸로 윗대조 제사진에는 그 예에요 사레야라는 게 여기는 천자가 돼서 그 윗대조는 천자가 아니었지만 그분들 제사를 지낼 때 천자의 예로 제사를 지냈댔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땐 그 지위에서 그 윗대조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를 그 지위에 맞게끔 제사를 지낸단 말이야 이 사레야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래는 달호, 제후, 대부, 급, 사서이라니 제후들도 그랬고 대부들도 그랬고 사서인도 그랬다 거기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를 했던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니 부위, 대부요 그 밑에는 실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부위, 대부요, 자위, 사워든 장위, 대부요, 제이사하며 아버지가 그 당시 대부뼈슬이 되었었고 근데 자식이 똑똑하지 못해서 자식이 선비가 되었을 땐 장례 치를 때는 뭘로 치르지요? 대부로서 장례를 치르지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려운 구조래요 제이사하며 그런데 제사는 선비인 아들이 지내니까 선비 자격으로 제사를 지내주며 이해가 되냐고 그 구조래요? 부위사요, 자위, 대부어든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선비였었고 아들은 훌륭해서 대부가 되었거든 장이사요, 장례는 선비의 직책에 맞게끔 장례를 치르고 제이, 대부하며 제사는 대부의 위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자식이 지내주니까 기지상은 달호 대부하고 여기 이제 기지상이라는 말이 지금 그렇죠? 기지상이라고 하는 기자는 이게 만 1년에 돌아오는 기예요 기년복이라서 소공이라고 하는데 소상 옛날에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소상과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만 3년상을 치르는 걸 대상이라고 하고 만 1년이 지난 뒤에 지내는 제사를 소상이라고 해요 대공복이 있고 소공복이 있는데 대공복은 9개월 동안 복을 입어주는 것 소공복은 6개월 동안 입어주는 것 그렇게 입증해서 옛날 상갓집 가면은 두 번을 다 여기부터 다 쓴 사람도 있고 머리만 쓴 사람도 있고 여기만 칠한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 이게 이제 여기부터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직계는 다 입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입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입고 이렇게 다 좀 차이가 있던 거지 그것처럼 기지상은 기년복을 입는 거였죠 1년 만에 제사를 지내고 탈상을 하는 게 있거든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챙겨야 될 그 뭡니까 그 우리 역사에서 문제가 됐었던 거 있죠 그 사화의 근원이 됐던 게 이거잖아 기년복을 입느냐 3년 독을 입느냐 그런 게 있었어요 갑자사와 무호사와 그런 것 중에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해도 잘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그래서 기지상은 달호 대부하고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주는 것은 달호 대부 대부까지만 하고 천자는 1년짜리는 안 입어요 왜? 천자는 1년이면 사실은 작은아버지나 이런 분들인데 천자가 작은아버지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옛날에 얼마나 많아 한 사람들이 근데 그걸 다 1년씩 상복 입고 앉아있으면 정치는 누가 해 그러니까 제후까지는 1년 독을 입어줬단 말이지 그리고 3년 지상은 근데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3년 상은 달호 천자 아니 천자까지 다 3년 상은 했단 말이지 일반 서민들부터 천자까지 다 3년 상은 똑같이 했고 1년 상은 1년 상은 제후까지만 가고 천자는 예외된다 부모지 상은 무귀천일이 아니라 그러니 부모의 상은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 차이가 없이 똑같았다 그런 얘기에 조금 어려워요 나중에 잘 생각해보세요 이 말은 임금님은 천자는 천자는 직게만 제사를 지내요 직게만 그 다음에 제후라든지 대부 이하는 형제의 복 그 형제의 복을 그 기념복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한 삼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형제의 복이잖아요 아버지의 형제잖아 그러니까 형제들이 돌아가실 때는 1년 동안 복을 입어주는데 그 천자는 그런 형제들이 많잖아 거기까지는 안 해주고 그렇게 해준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무왕이 뭘 했다는 것을 나타냈냐면 무왕이 그 제도를 만들었다 이거야 제도를 정비했다 이거야 근데 그 제도가 한도 없지만 그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큰 걸 갖고 말하니까 효를 가지고 말하는데 효는 사람이 살았을 때 돌아가셨을 때 제사 지낼 때 다 효가 되잖아 그 중에서 여기서는 제사 지내는 거 하고 장례 치르는 거 하고 그걸 갖고 얘기하는 자리지 차는 언 주공지사라 이것은 주공의 일이다 말은 유 노야라 늙을 놓자니까 늙음하게 천명을 받았다 그 말이 맞죠 추왕은 개추 문무지 의하야 이급호 왕적지 속이하라 추왕이라는 것은 대개 문왕과 무왕의 의도를 추 미루어서 이급호 왕적지 속이하라 그 왕 그 왕의 왕자취의 일어난 바에까지 미치게 된 거야 그분들까지 이렇게 추준해서 거슬러 올라간 거지 소급적용인 거지 그죠 성공은 조감 이상으로 지 후직해라 여기 성공이라는 것은 그 조감부터 후직이라는 분까지 말한다 이거지 상사 성공 이 천자 지혜는 위로 성공들을 천자의 예로써 제사를 지냈다 라는 것은 우 추 태왕 왕계 지혜야 또 태왕과 왕계의 의도를 미루어서 이급호 무궁여라 그 무궁한 데까지 미루어 거슬러 올라간 걸 말한다 제위 예법 하야 그 제도로 예법을 만들어서 누가 만들었냐면 주공이 만들었거든요 이급천하야 이 천하에까지 미치게 해줬잖아 이 천자의 조정에서 한 법칙을 만들면 천하가 다 통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입법을 만들면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법대로 살아야 되지만 옛날엔 그 법보다 범위가 더 넓어서 천하를 관장하는 법칙을 만들었다 누가 주공이 그래서 제위 예법 하야 그만 그만 하려 제도로 예법을 만들어서 이급천하야 천하에까지 미치게 해서 사 장용 사자 지작 지작 사람들로 하여금 장례식에는 장례식에는 용 사자 지작 돌아가신 분의 벼슬을 쓰도록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제 용 생자 지작 제사 제사 지닐 때는 살아있는 사람의 녹을 쓰도록 했으며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훌륭해지면 우리 아버지 제사라든지 다 훌륭하게 지닐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보잘것 없으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일어났던 모든 봉들도 사실은 숲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지 상복은 자기 이하로 지후는 절하고 대부는 강호대 상복은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상복이거든 상복은 기 이하로 기는 아까 기년복이래서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복 그것도 기년복을 입고요 백숙부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몇분들 삼촌들 그 다음에 형제 내 형제 그런 분들을 다 기년복이라고 그래 기년복은 제후는 절하고 제후는 끊어버려 제후는 그걸 안해 제후들도 그리고 대부는 강호대 대부는 1년 동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9개월 동안 입는 건지 6개월 동안 이렇게 주려 주려줘 그리고 부모지상은 그렇지만 부모의 상은 상하 동지하니 천자로부터 일반 서민에게까지 다 똑같이 부모는 한둔 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상복을 다 입었단 말이지 그러니 축이 그리냐 자기로 미루어서 남에게까지 잊히게 된 것이더라 해가지고 오늘 이제 18장이라 이 18장은 뭘 나타난다구요 주공을 주공이 천하에까지 뻗치게 되는 제도를 만든 걸 그 제도는 비이은이잖아 그치 아주 널리 널리 다 통용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이치는 음미하잖아 이것도 비이은의 큰 자리를 가지고 말한 거지 복잡한 해설은 있었지만 그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발 무자는 기요 문왕 호신저 이 왕계 위 부하 하시고 이무왕 위 자 하시니 부의 작지 어 신을 잘 술지 하시니 람 자는 언 문왕 지 사라 서예 언 왕계 기 큰 왕 가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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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기 소저기 역첩공 누 인지 사야람 무왕이 찬태왕 왕계 문왕지 서하 하하 1등 1등 라 천하 4등 12등 완성 12등 who 그리고 roller 찬송의 유천하하사된 신풀실천하지현명하사 존위천자하시고 부유사해지네하삼 종묘항지하시며 자손포지하시니라 자는 언 무항지사라 자는 계야라 태왕은 왕계지부야라 서예운 태왕이 조기왕정이라고 시에 운치우 태왕하여 실시천상이라 하니라 서늘어별아와 유흥의는 갑주지수기니 일융의는 무성무니님 언일착융의하야 이펄주야라 무왕이 말수명이 여신을 추공이성 문무지덕하사 추왕 태왕 왕계하시고 상사선공이천자 지뢰하시니 사례야이 탈호체후 대부급사서인하니 부위대부여 자위사어든 장위대부여 제이사하며 부위사여 자위 대부어든 장이사여 제이 대부하며 기지상은 탈호 대부하고 삼년지상은 탈호천자하니 부모지상은 무귀천일야하니라 자는 언추공지사라 마른 유노야라 추왕은 개축문무지의하야 이급호왕적지수기야라 선공은 주감이상으로 지후직냐라 상사선공이천자 지뢰는 우추태왕 왕계지의하여 이급호무궁야라 이급호무궁야라 제위의 법하야 이급천하야 사정용사자지작하고 제용생자지록하며 상복은 자기이하로 제후는 절하고 태풍은 강하며 이 부모지상은 상하통지하님 주기급이냐라 오는 제 18장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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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